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남자들의 자존심 발생 하나, 둘, 셋! 근데 지난번에 너 그거 투표 져가지고 한 대 맞아야 돼 아 투표 벌써 결과 나왔어? 나왔어 투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아아아악! 한 대잖아! 한 대잖아! 미안, 빨리 komm 자세가 제대로 안 잡혔어요 왼손 갑시다, 왼손 내가 방수 중고, 이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내가 패배해서 뿅망 씹었는 거야 아야야야, 잠깐만, 너 너무 위에 잡았어 취소하기 아니오? 다? 아 힘이 없어 아See 헬스장 굳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석 사람이 100 날 먹으면 뭐에요 여러분들 이정도 밖에 안되는거에요 흠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자 여러분들 참고로 체급 차이가 몇 킬로죠? 몸무게 몇 킬로에요? 저 63킬로에요 자 이 한판이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오른손 약간 기술이 있다던데? 아니 너무 위에 잡어 이렇게 이렇게 잡어 야비한 놈아 노각 닮은 새끼 노각 닮은 새끼 노각 닮은 새끼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버튼 잊지마 와 뭐야 뭐야 노각 닮은 새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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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끼 이거 뗐어 이거 뗐어 안 됐어 진짜 안 됐어 아니야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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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새끼 이랬다니까 다시 해 다시 알았어 알았어 다시 양심껏 해 양심껏 알았어 이거 떼지 않게 이거 떼지 마 이거 잡아 1대1 1대1 3 1 1 1 1 2 1 신발하마 누가 날구 새끼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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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 이 약한 새끼가 어 저 이 새끼가 몸무게 나오고 야 두대야 야 몸무게가 나보다 20kg나 많은 놈이 몸무게가 나보다 20kg만큼 회사다임이 뭐해 여러분들 이게 심벌 로우 피지컬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재밌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부탁해요 이거를 여기 어깨를 넣어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당겨야 돼 한 번만 더 알자 왼손으로 당겨 당겨 가슴으로 당긴 당겨 하나 둘 셋 당겨 당겨 아 아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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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